오늘 또 대한 축구협회에서 오피셜이 나면서 재인철 감독이 9월까지만 인천현대 제철을 맡고 10월부터 A매치부터 아 이번에 정설빈 오오오오오 네 자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정설빈의 라이카가로우 슈팅이 있었습니다 고렐대요 정설빈 선수의 슈팅이 정확하게 발등에 얹히면서 굉장히 첫 번째 슈팅만에 이른 시간에 첫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저도 당황해서 말이 꼬였거든요 그렇죠 정설빈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수연 선수의 빈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늘 선수연 선수 대신 나온 출자는 최희정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정설빈 선수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서울시청의 수비진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로스 높게 올라왔어요. 펀치 세컨 볼! 다이스가 기록합니다. 스콜은 2대요. 이번에도 서울시청 선수들이 조금은 다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싶은데 처음에 조희정 선수의 볼 처리도 약간 미숙했고요. 그러면서 떨어진 볼이 다이스 선수에게 가면서 다이스 선수의 득점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더 빠르게 골을 보면서 몸을 날려보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빠른 시점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조희정 골키퍼가 시야에 방해를 얻으면서 펀칭이 불합격했거든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파울로 선언될 수 없는 상황에 조희정 선수가 이번에는 직접 슈팅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죠. 다이스, 크로스 올렸어요. 헤딩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장슬기. 반대편 크로스에 슛, 골! 이소답입니다. 스코어는 3대0. 그렇죠. 이번에도 다이스 선수의 프리킥이 장슬기 선수에게 연결됐고, 장슬기 선수의 크로스가 이소답 선수의 프리헤더로. 골키퍼도 이미 골을 완벽하게 캐칭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죠. 자, 전반전에 3대0. 그렇죠. 자, 이 장면에서 장슬기의 트래핑 이후에 반대편 크로스 그리고 이소답의 마무리였습니다. 네, 조희정 선수의 위치는 완벽했는데 크로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20분 만에 3골을 넣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지난 270분 동안 3득점을 했던 인천현대제철인데, 오늘 20분 만에 3골을 만들어내면서. 그렇습니다. 따이스. 자, 안쪽에 장슬기. 중앙에서. 자, 오른발 패스. 박희영. 아크 장면 짧게 따이스. 따이스 슛, 골! 팀의 네번째 골. 스코어는 4대0입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에서 득점을 놓칠 따이스 선수가 아닙니다. 네. 자,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또 보여줬죠. 네, 따이스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어, 이번 시즌 서울과의 3경기에서 5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서울킬러로 확실하게 등극을 하네요. 자,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나이스가 오른발로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아, 한번. 아, 터치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그냥 툭 쳐놓고. 그렇죠. 자, 슈팅 각을 완벽하게 만들어냈고요. 자, 이렇게 스코어는 4대0. 조금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울시청으로서는. 아, 이제는 게임이 조금 어려워진. 자, 뒤쪽에서 송주와의 압박이 있고요. 자, 수비 사이로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 잘 나왔어요. 장슬기. 장슬기 빨라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장슬기. 장슬기 크로스. 슈팅. 고을. 네, 이번에도 장슬기 선수가 굉장히 멋진 돌파를 통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갔고요. 아, 골키퍼 키를 훌쩍 넘기는 크로스를 통해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채린 선수가 정말 여유로운 상황에서 헤딩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장슬기 선수가 현재 또 리그에서 도움 순위가 1위인데. 네. 오늘 또 도움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면서 도움 순위에서 공동 1위에서 단독 1위로 올라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장슬기의 크로스와 한채린의 마무리. 네. 득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장슬기 선수입니다. 자, 뒤쪽에 마크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장슬기 선수가 드리블을 통해서 한 4명의 선수를 해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또 굉장히. 아, 이번에는. 자, 그 장면 왔어요. 오른발 슛! 골! 만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청이 그래도 마지막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아, 오늘 경기 그냥 그냥 영패하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 득점은 서울시청에게는 많은 의미가 담긴 득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다음 경기로 이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은. 어,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조금 더 활력 넘게, 활기 넘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장창이었어요. 그리고 장창은. 이번 시즌. 자, 지난 경기 데뷔골과 시즌 2호 골까지 모두. 그렇죠. 주발이 아닌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장창 선수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